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일 채병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죠 11월 1일 도쿄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보냈습니다. 본인은 참석을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 일본 천왕의 즉위를 거듭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 제가 같이 있지 못해서 몹시 아쉽다. 이런 것을 윤호중 의원을 통해서 대신 전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의원연맹 총회나 이런 데 가면 흔히 우리가 왜 여러가지 외교적 어휘를 구사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을 할 때 일본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잘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본 문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키맨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뭐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의원맹 합동총회에 축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 내년이죠. 내년 도쿄올림픽을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이시죠. 얼마 전까지. 자 오늘이 11월 2일인데 한 3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의 여권 인사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대일관계 뭐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절대 지지 않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독려했습니다. 일본이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죠. 그거는 바로 1965년 한일협정 문제에 관한 해석 차이를 두고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일본이 반발하고 그래서 일본이 그 부분에 관해서 한일협정 기준에 따라서 조항에 따라서 한국과 협상을 하자 하니까 한국이 그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7월에 예고하고 8월 초에 곧바로 무역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무역 보복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 뭐라고 했습니까? 죽창가를 링크해놓고 그 다음에 한국당을 친일파로 몰면서 친일과 반일 구도로 이 한일관계를 몰고 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바로 내년 도쿄올림픽에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일본 천왕은 일왕은 천왕도 아니죠. 일왕은 전범 주범의 아들이다. 사죄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한일의원연맹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정부와 현 집권층 내의 어떤 반일 분위기 뭐 이런 거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큰데 그래놓고 불과 이제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일본과 싸우자 이런 분위기에서 자 이제 이 한일연맹 합동총회에서 보인 이런 태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천왕의 즉위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참석하면서 친설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설을 아베 총리한테 전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촉구했죠.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정상회담에 있는 그 친설을 아베 총리가 읽어보지도 않고 묵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한 10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뭐 상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가 추정컨대는 무역 보복을 풀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역 보복 문제는 제가 기원이 1965년 한일협정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65년 한일협정이 있고 그 이후에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일반적인 해석 공감대가 있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65년 이후에 50년 이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 여기부터 이 문제가 새롭게 발단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각은 아니 그렇게 한국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 일본은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해석을 달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국 대법원이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일본 최고법원은 이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럼 한국과 일본의 최고법원이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하자. 한일협정에 봐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수차례 한국에 요구를 했는데 한국정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부터 다시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무역보복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 그것도 결국은 아마도 일본정부의 시각과 한국정부의 시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아베 총리한테 가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협정 문제는 완전히 접어두고 그 문제에 관한 해석은 완전히 접어두고 오로지 일본이 올해 7월에 8월 초에 처음으로 시행한 무역보복 조치만 푸는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일본이 외면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 불과 3개월 전에 항일 독전을 촉구하고 뭐 죽창을 들자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권 내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이거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겠다 선언했죠. 지소미아 파기 지금 11월 24일이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정부는 지금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추구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일본정부는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아니 석 달 전하고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오히려 일본정부가 당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문제를 떠나서 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정확하게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어긋나 있는데 그걸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다음에 3개월 전과 그러니까 2019년 8월과 2019년 11월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랐어야 되겠는가? 일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일관계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찌 선언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 불과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문제인 정부의 미래지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한일관계는 1, 2년을 그냥 지나치고 그만둘 관계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지정학적 이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할 때 불과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뀐 듯한 대일정책을 추진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것이며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에 관한 정책 뿐만 아니고 우리 우방들과 관련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좀 보여주시죠. 100년 동안의 일관성이 아니고 3개월간의 일관성 그걸 보여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뭐합니까? 지금 외교부는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외교에 관한 전문성 외교부가 더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부 출신이긴 하지만 외교부에서 주로 통상 파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는 지금 외교부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상상력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3개월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서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외교는 지금 고립해가고 있다 고립돼가고 있다는 지적을 전직 외교관들한테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답하지 않으면 한국외교가 어느 길로 어느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정말 암담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